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공상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여행자의 필요가 오는 24일 극장에서 관객과 만납니다. 홍상수 감독의 31번째 장편 영화로 프랑스에서 한국에 온 여성 이리스가 한국인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막걸리를 마시며 생활하는 이야기를 그렸는데요. 프랑스 배우 이자벨 위페르가 주연을 맡았고 배우 이혜영과 권해요, 조윤희 등이 출연했습니다. 여행자의 필요는 이자벨 위페르가 홍 감독과 세 번째 호흡을 맞춘 영화로 앞서 두 사람은 작품 다른 나라에서와 클레어의 카메라를 함께 제작했습니다. 지금까지 문화안의 플러스였습니다.